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오르나이브 제덱의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향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하락한 이유 그리고 TQQ ETF 관련해서 최저점에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 상승과 반도체 섹터에 지금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으며 은행 관련 주 섹터들이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열성팬 술안잔, 특급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TQQ ETF 이 5일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5일선 관련해서 저는 59.8불 매수에 걸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59.8불이 최저점이었다. 이렇게 59.8불에 걸어둘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5일선과 11선, 21선, 61선, 121선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5일선,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21선에 눈여겨보고 있다. 하지만 이제 5일선이 무너질 시에는 11선까지의 하락도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SLXL 같은 경우는 5일선이 무너진 이후 11선까지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TQQ ETF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잘 지켜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5일선을 잘 지켜주었다는 것은 반등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의 조종, 지금 현재 상승세에 따른 잠깐의 조종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85.52불에 물량 정리를 했고 스윙 종목으로 이제 개별 종목들을 많이 찾아볼 예정입니다. 앞서서 강조드렸듯이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5일선,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21선 라인을 잘 타이밍을 잘 잡는 게, 라인을 보고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다운은 0.19% 하락한 35,228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1.1% 하락한 14,402포인트, S&P500은 0.63% 하락한 4,602포인트, 지금 현재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정가 기준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S&P500 같은 경우는 4,600선을 유지를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4분기 미국의 4분기 성장률 당초 추정치가 7%였습니다. 컨센스가 대략적으로 7.1% 정도였는데 6.9%로 집계가 되었으며 현재 2021년 성장률 5.7%를 지금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며 현재 107.33달러, WTI 기준으로 107달러로 다시 올라왔다. 지금 현재 미국 에너지청 EIA는 지난 25일 끝난 한 주간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해서 343만 9천배률 줄어든 4억 995만 배률로 일단 원유 재고는 또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지금 특별히 빠지지 않고 특히나 이란 핵협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란 핵협상이 굉장히 더디게 진척이 되고 있으며 마지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제 수행일도 하락을 의미 나오면서 10년물 국제금리가 4.4포인트 빠졌으며 2.35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은행 관련 주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좀 많이 빠졌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37%, AMD 마이너스 3.25%, 퀄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대 하락을 나오면서 제가 AMD 같은 경우는 어제 장 초반에 조금 매수를 했는데 현재 마이너스 3.25%로 하락 흐름이 나왔고 장비주 대표적으로 AMAT도 마이너스 3.99%로 하락 흐름이 나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무조건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무조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떨어질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미국 중심은 이번 연말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단계 최소 10% 이상은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심은 최근 상승했다는 차익실험 매물이 추리됐다고 보시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유럽지역 경기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엑셈모빌 발레로에너지 에너지 기업들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며 리비안은 RBC가 리비안의 생산 공정이 개선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아웃폭품으로 발표하자 상승했으나 장 초반 2%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나 매물 소화 과정 속 하락 전환 후 납폭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론은 견고한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로 상승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PC 산업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전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으로 나왔고 퀄컴도 마찬가지로 지금 핸드폰, 애플이 현재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처럼 애플이 줄인다는 것은 핸드폰의 칩이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기 때문에 퀄컴도 마이너스 5%대 하락 흐름이 나왔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등으로 은행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SPI 기준으로 0.62% 빠졌는데 RSI는 62.32, 좀 60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과열 구간이다. CCI도 지금 현재 122.13이기 때문에 100 이상에서는 과열 구간이다. 지금 현재 S&P 500이나 QQQ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과열 구간에 약간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하는 흐름 특히나 이제 4월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QQQ 같은 경우도 0.1.1% 하락하였으면 RSI가 61.04, CCI가 124.96으로 52주 신고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0.18% S&P 500, SYP, SPI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4.43%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TQQ ETF 제가 오일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오일선 라인 지금 현재 약간 위쪽에서 이제 지정가 매수를 걸었는데 59.8을 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TQQ ET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이 RSI가 소폭 낮아진 60.52, CCI는 129.64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도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33.8%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30%의, 이 30%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LXL도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SLXL RSI는 52.65, 좀 많이 이제 과열 구간이 식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CI 같은 경우는 102.46, CCI 기준으로는 아직 과열 구간에 해당이 된다. 현재 SLXL 같은 경우는 오일선이 무너지자 이 11선 라인을 거의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11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평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오일선, 11선, 21선, 60일선 잘 체크를 하면서 매수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이런 이 평선 라인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단타나 스윙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평선 라인을 잘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관련해서 미주얼 멤버십 3월 30일 오늘 4월반 개설이 됩니다. 지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으며 월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연락을 주시면 미주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미국 증시는 무상향을 한다. 지금 현재 불안하신 분들은 연말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아직 3월 31일이고 이제 4월 이제 시작이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